지난달 28일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퐁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글로벌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핑크퐁 캐릭터를 활용해 완구,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분야로 라이선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지난해 말 글로벌 완구업체 와우위와 핑크퐁의 대표 콘텐츠인 아기상어 완구를 선보였습니다. 이 중 아기상어 사운드 인형은 아마존 출시 이틀 만에 품절되는 폭발적 인기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와우위를 비롯해 하스브로, 카디널 스피드마스터 등 글로벌 완구업체들과 함께 라이선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약 2천여개 품목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올 여름부터 미국 대형마트와 아마존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키즈산업 신흥시장 동남아시아에서도 활발한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하는 중입니다. 지난 2017년 베트남 공중파 TV 방영을 시작으로 동남아 최대 VOD 서비스인 온디맨드에 핑크퐁 VOD를 서비스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핑크퐁과 아기상어 뮤지컬은 지난해 국내 어린이 뮤지컬 최초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핑크퐁 사운드북 등 도서류를 필두로 태국 최대 규모 수입 서점 아시아북스에 입점하기도 했습니다.